배우 이성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실장 30살 A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A씨의 변호인은 해킹범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. 공갈과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29살 B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.